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같이 한번 시장을 살펴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전부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짓기를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시장은 오늘 뭐 당연히 굉장히 많이 하락해서 힘든 장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추세를 이탈하고 지금 연일 4일째 하락하고 있어서 3일 잠깐 한번 만들어주고 나서 3일 연속 지금 대규모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일단 미중 무역전쟁이 가시화되면서 어쨌든 상당히 장이 안좋게 가고 있고요. 2021 역시 코스닥 역시 3일 연속 하락하면서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지금 뭐 유튜브를 보면 외국인들이 팔고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GDP 경제성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뭐 환율이 굉장히 오늘도 급등하는 상황을 벌어지고 있죠. 오늘 얼마까지 올라갔네요. 환율이 1187원. 아 오늘도 뭐 어제에 비해서 무려 거의 10원 정도가 올랐나요. 어제가 1177원 이었나요. 네 1177원 이었는데 80전 10원이 급등했습니다. 지수는 대신 통락을 해버렸고요.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무역전쟁의 여파가 일단 관세를 25% 해서 그 전쟁이 장기화 가냐. 일단은 열어놓고는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이 계속해서 합의를 종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쉽게 지적재산권을 포기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중국에서 쉽사리 항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환율의 급등은 결국 내수주에 대한 상승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환율 급등으로 물건을 수출하게 되면 굉장한 수익을 가져 환율로 인해서 굉장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여러분은 기억하고 그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다국적 기업비와 같은 경우에는 환율 수혜가 별로 없을 수 있지만 내수주 같은 경우 수출하면 환율로 인해서 득을 많이 버는 건 달러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 와서 만약에 바꿨다. 그렇다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굉장한 환율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LG디스플레이가 중국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환율 10원에 45억이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환율을. 그런데 이제 또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팔고 그러면 팔면 달러를 갖다가 외국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환율이 더 급락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취재 집계를 보면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어떤 것이 다르냐면 지금 일별 현황을 보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거래소를 엄청나게 팔지는 않았습니다. 3일 연속 파는 게 지금 한 6천억 수준 정도 되고요. 그동안에 파는 게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지 않았고요. 특히 이제 거래소에 매도사인이 가장 많이 나온 기관이 금융투자는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기관이 무역전쟁을 이전부터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금 거의 얼마나 많이 팔은 건가요? 거의 외국인보다 몇 배나 팔았나요? 천억에 4천억 그 다음 5천억이면 벌써 9천억 1조 3천억 4천 1조 5천억 1조 6천억 거의 2조 가까이 팔은 게 아닌가 금융투자가 제일 많이 팔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투신이 지금 팔았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투신이 지금 오히려 지수 하락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누구냐면 금융투자입니다. 개인들은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본전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이 매수하는 경향이 최근에 있었죠. 개인들을 한번 볼까요? 개인들을 한번 보면 개인들은 지금 거의 얼마를 샀냐면 지수가 떨어지면서부터 얼마죠? 1조 한 7천억 정도 샀나요? 1조 7천억 정도로 개인들이 끌어올렸습니다. 이 이전까지 생각한다면 거의 2조 5천억이 넘는 돈을 계속해서 개인들은 매수를 했고요. 오히려 그러면 금융투자가 전부 팔아서 지수를 폭락하는 원인을 만드는 것이 대체적으로는 금융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계속해서 지수가 하락하는데도 강력하게 나가는 주도주는 이것은 역시 5G에 관련죠. LG유플러스가 그래도 좀 가장 강한 편인데요. 한번 볼까요? 이건 통신 3사 중에서 LG유플러스가 오늘은 조정을 받았지만 LG유플러스가 제일 강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비주로서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OE 솔루션이라든지요. 그죠? 그 다음에 소진 시스템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뭐죠? RFHIC는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RFHIC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를 냈지만 조정을 받았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5G 장비주들이 역시 강하게 상승 신고가를 행진하고 주도주로 가고 있다. 그죠? 물론 이제 그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솔리드도 오늘 한번 볼까요? 대체적으로 보면 5G의 이제 솔리드를 한번 볼까요? 솔리드도 오늘 반등을 했지만 아직은 통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5G의 원격 무선 장비를 만드는 소진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용자 백출 장비를 만드는 또 OE 솔루션이나 유비커스 유비커스도 굉장히 강하죠. 볼까요? 유비커스 그 다음에 대안광통신 같은 경우는 광케이블로도 아직 못 가고 있는데요. 또 통친 계측 장비를 만드는 A스테크도 역시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통신 장비주가 지금 상당히 강하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폐기물 업체들이 굉장히 신고가 행진을 연일 가고 있는 것이 코엔텍이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주도주로 가는 거라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코엔텍 인선 ENT 오늘은 인선 ENT가 강한 상승을 해줬는데요. 그죠? 또 Y엔텍 같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차이는 코엔텍 같은 경우는 소각로가 있고요. Y엔텍 같은 경우는 소각로는 없지만 진입장벽들이 높아서 이것들은 당분간 더 갈 것으로 저는 실적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이상이 된다. 따라서 폐기물 업체 정도는 여러분이 한번 꾸준히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정별로 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여러분이 매도를 해서는 아직 안 됩니다. 그죠? 그중에서 오늘 또 하나가 전체적으로 지수가 하락하면서 모든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상당히 좋은 기업들은 역시 반등을 강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멋지게 상승한 종목은 삼양식품이 지금 오래간만에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쵸? 예 다른 음식료들은 다 쉬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오뚝이라든지 오뚝이라든지 라면업계 그 다음에 농심이라든지 그쵸? 여기 다 어려운데 삼양식품 만원을 강하게 올라와서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냐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주도주가 상승하는 종목은 여러분이 꾸준히 들고 가서 정배열이 끝날 때까지 강력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져가라고 신신 당부를 하고 있죠. 그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은 뭘 얘기할까 고민중에 주도주 가는 종목에서 오늘 전체적으로 그래핀 기술 때문에 그래핀 기술로 나갔던 후길제지 같은 경우에 많이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해서 솔로에타 라든지 LMS 대창 다양하게 이런 건데요. 그래핀 기술의 핵심은 역시 여러분이 노벨상을 탄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핀 기술은 흑연 갖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흑연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잠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집 가정에 있는 연필을 갖다가 깎아서 가루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테이프로 다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붙였다 띄였다 를 하게 되면 그것이 원자 두께의 2차원의 흑연이 마치 벌집 모양의 그래핀 모습을 보여주죠. 이 그래핀 기술은 신축성이 늘어나고 그래서 다이아몬드보다도 강하다. 따라서 구리보다 전기 전도율이 상당히 높아서 앞으로의 효과는 엄청날 거다. 그래서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 그래핀 기술을 적용한 2차전지 배터리 또는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지금 예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갤럭시의 노트10이 그래핀 기술을 적용한 배터리가 나온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은 지금 플렉서블 뭐죠 폴더블폰이 나오고 플렉서블 스마트폰이 나올 거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배터리에 대한 그래핀 기술이 적용될 거다 라는 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어쨌든 그래핀은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한 앞으로의 기술을 가져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구리보다 엄청나게 빨리 전도화율이 높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축성이 거꾸로 행동하기 때문에 열을 가하면 신축성 팽창하고 열을 가하지 않으면 오히려 수축해야 되는 건데 그죠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또 상당히 특이하고요 그 다음에 쇠에 대한 녹슬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고요 만약에 그래핀 기술을 적용해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게 된다면 그것은 15분 지금 보통 400km 달리는 전기차가 가기 위해서는 30분에서 1시간 400km 가면 얼마인가요 보통 400km 달리는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15분으로 빨리 충전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스마트폰도 그렇기 때문에 휘어지는 화면과 스마트폰도 휘어지는 화면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이 굉장한 효과를 가져와서 앞으로의 그래핀 기술을 적용한 상당히 좋은 일을 벌일 것이다 그래서 구길제지가 특히나 자회사가 그래핀 기술을 적용한 것이 구글과 뭐죠? 퀄컴인가요? 퀄컴이 가고 합의를 했다 뭐 이렇게 특허을 등록했다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구길제지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뭐 오늘은 오르락내리락하고 상당히 많이 였는데요 어떻게 한번 볼까요? 종목 잠정에 가서 보면 일별에서는 역시 외국인이 팔았죠 외국인이 11만 5천주를 팔았고요 지금 거의 개미만 남아있는 수준인데 어쨌든 기술이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을 요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핀 기술을 적용해서 모든 게 다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것 만큼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실적까지 적용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그러면 흑연을 만드는 기업은 TCK라는 일본 기업이 있는데요 누구죠? TCK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아직은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얘도 많이 주가가 올라와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래핀을 만들고 싶다면 스카치 테이프 인가요? 테이프로 여러분이 끊임없이 흑연을 가루를 붙였다가 반대쪽에서 떼었다가 마지막에 가장 얇게 남는 것 그 가루가 그래핀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그걸로 노벨상을 탔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것이 기술력이 돼서 그래핀 적용되면 배터리도 역시 휘는 배터리가 만들어지고 스마트폰도 휘어지는 화면으로 전기전도율도 높아서 아마 굉장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당장은 저거보다는 시간이 걸리는 중장기적인 투자로 한다면 괜찮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제가 우리 의뢰원들한테 삼성 SDI를 얘기하면서 그래핀 기술이 만약에 적용이 되면 충전시간을 빠른 속도로 와서 수소차와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아직은 추세는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개선되고 있구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 대신 삼성 SDI는 그래서 배터리 기술이 괜찮은데 삼성 LG화학하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지금 폭스바겐에 대한 50 몇억인가요? 59억인가요? 정확히 지금 모르겠는데요 그 기업에 대한 배터리 납품 문제 같고 기술 LG화학 쪽에서는 이제 인력을 빼가서 그것을 만들었다 자기네 정보를 갖다 다 알고 그것을 뭐죠? 이용해 먹었다 이래서 미국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 1조 얼마? 1조가 넘는 그래서 소송이 걸려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소송이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안타깝기는 해요 그렇지만 삼성의 삼성의 스티아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우리 유리원들한테 끊임없이 저점만 깨지 않으면 매수해서 들고 가라는 전략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가져왔습니다 앞으로의 기술은 앞으로의 기술은 이렇게 해서 그래핀 기술은 우리 다방면에 무슨 바닷물을 갖다 담소한다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배터리를 휘게 만든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적용된다 그러면 어쩌면 저장 멋진 기술이 될 수도 있고요 인류를 살아가는데 하나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만큼은 확실하고요 구리를 대체할 수 있으니까 굉장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지겠지만 당장 그것이 실적으로 훼손되지는 않고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는지 오늘도 종목을 봤지만 주도주로 가는 종목 거기다가 또 가장 이제 쎈 종목이 또 누구냐 하면 필라 코리아 하고요 그죠 또 FNF 같은 경우에 옷장사가 상당히 강하게 나가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그 과거에 했던 그 뭐죠 어 도전 비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빅데이터 종목이 앞으로의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도전 비전은 아직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한 종목들은 역시 신곡과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미세먼지 역시도 크린앤사이언스라든지 정부 정책인데 지금 추경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회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토요일 날 우리 저기 선생님을 한 분을 왔는데 초등학교는 이미 한 교실을 갖다가 실제로 미리 모델링을 하고 공기청정기를 그죠 어 냉장고 아니 아니 섬 뭐죠 에어컨의 실외기 정도의 크기에 그 뭐죠 청정기를 갖다가 설치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에서도 기업들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 정부 정책으로 어쨌든 예산이 통과해서 뭔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런 것이 우리가 가져가는 가장 투자에서 기본을 가져가야 될 원칙적으로 삼으면서 여러분이 꾸준히 수익내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어쨌든 마무리가 되면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과연 그러면 코스피가 여기까지 저점까지 갈까 그죠 시장을 다 폭락시켜서 다시 여기까지 내려왔다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저점을 깨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되면 기관이나 전부 다 그죠 모두가 시장에서 그저 자멸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렇게까지는 갈 것으로 보지는 저는 안고 있고요 어쨌든 또 저점을 잡고 올라가지 않을까 또 올라갈 때는 급히 다 팔았으면 여러분은 또 대응하기 어렵고 이렇게 올라갈 때 여러분의 수익은 하나도 챙기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주식은 여러분이 무조건 조정한다고 다 팔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핀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여러분한테 좀 안내해드렸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역시 콘텐츠 제작하는 데 힘을 보태지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수익내는 그날까지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